저 이빨 친구한테 왜 만났는데? 아니 저 아빠 저한테 소리 질려고 시비를 보냈는데 응 저도 소리 소리 질렀는데 내가 저 그냥 졸라가서 떼어줬어 쌤한테 얘기했어? 뭘 하죠? 사과를 해서 사과를 했어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healthy 오케이 어떻게 쓰지? h h e e e e 이렇게 소리는 이게 healthy야? 이게 healthy면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 healthy 이것도 healthy고 이것도 healthy야? 아니요 healthy 뜻이 뭐예요? 건강한 건강한 내가 건강한을 하라고 한거에요? 건강을 해야 될거 같은데? 건강을 해야 될거 같은데? 이건 소리 어떻게 나요? health 자꾸 healthy입니까? healthy지? health 여기 어디 healthy라고 그럽니까? health 됐습니까? 네 네 he has a toothache he has a toothache he has a toothache 어떻게 쓰죠? 뭐야 toothache t o o c c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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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그래서 어떤 소리 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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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떤 소리나요? 이거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읽고 뜻? 이 아프면 병원 어디 가요 산부인과 가요 이비인과 가요 내과 가요 어디 가요 이 아프면 치과 가요 이 아플때 가는데가 왜 치과일까요? 이 아프니까 치자가 무슨 치잔데요? 치어 이 치자죠 이 치자 두통을 겪는데 왜 치통을 겪는다고 말할까? 머리 응 헤데이크 준비해서 오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